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홍입니다. 테마리딩 2번 들어갑니다. 나는 have a friend. 친구를 가지고 있고 Who. 사람이죠. 번개대문사. 이 친구는 is very successful. 매우 성공적이야. 그는 종종 considered 수동으로 썼어요. 고려되어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In 어디에서 많은 사회적인 이벤트들과 functions 기능들에서 Over the years. 수년이 지나면서 He. 그는 만들었어 많은 친구들을 Not too long ago. 너무 길게 되지 않게 되면 얼마 안되서 He. 그는 went through. went through는 우리가 무슨 뜻을 하면 경험하다. Experience 되듯이요. 경험했는데 나쁜 기간들을 기간 그의 fortune 행운 혹은 행운으로 봐줘도 되고 저는 부 라고 봐줘도 똑같아요. 그의 부는 dipped가 우리가 dipping 소스 찍어먹다죠. 내려가다. 그래서 내려갔다. 내려갔고 그리고 그는 was not as socia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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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죠. as social as 그러면은 He had previously been 대가 거의 시제주의여야 돼요. 그래서 previously는 이전에 이전에 했던 것만큼 사회적이지 않았어. 몇몇의 친구들은 turn out to be 밝혀지다. 밝혀졌는데 사람들로써 어떤 사람 who had jumped on his bandwagon bandwagon bandwagon은 뭐냐면 마차 마차에 뛰어오르는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마차 타고 갈 때 좀 태워줘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거 등골 뽑아먹는거죠 이거 예를 들어 공짜로 타고 갈라고 그리고 이때만 친한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네요 유리한 편에 붙다 유리한 편 아니고 유리죠 유리한 편에 유리한 편에 오이씨 망했다 다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리한 편에 붙다 붙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엔스네스는 하자마자죠 그가 went through 아까도 나왔듯이 겪자마자 뭐를? rough 힘든 시간을 겪자마자 데이는 jump right off right로는 바로 jump off에요 뛰어내렸단 말은 더이상 안만났단 말이고 비록 this가 말하는 것은 뼈아픈 경험 뼈아픈 경험 아픈 경험은 was painful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웠지만 내 친구에게 he는 grateful 했어요 감사하다 for the experience 그 경험이란 말은 그 뼈아픈 경험을 감사했어 지금 이 친구는 온 업스윙이에요 업스윙은 위로 상승해서 올라가다 호전되다 호전되다 혹은 상승하다 호전되고 있는데 다시 그리고 그는 that's much clear much even still far a lot 비교했고 강조 훨씬 더 깨끗한 그림을 가지는데 of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죠 who his true friends are 까지 who 의문사 his true friends 가 주어 R 동사 의주동의 간접의 문문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as 벤자민 플랭클린 once said as 는 하드시의 뜻이죠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번 말했듯이 first 거짓 친구와 shadow 그림자 는 오직 attend 참가한다 오직 when the sun shines the 세상에 하나 우리가 뭘도 알고 있는 sun shine 빛날 때 태양이 빛날 때는 말은 내가 좋은 시절에만 친한 척하고 따라다니는 말이죠 응 어둠이 지면 다들 도망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알파고와 정리를 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친한 척하는 놈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다